랜드마크 지어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우와! 귀여운 거 보소. 야, 이거 보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귀엽나? 와, 여기 걸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진짜 귀엽다. 얼만데? 188만 원. 대박이네. 아, 여기 왜. 눈 가리지 말라고. 아이고, 귀여운 땅 밑붐님. 다음. 아, 내꺼, 내가 부셨다. 어, 내 얼굴 부서졌다. 다음 나인가요? 네, 도제님이요. 아, 진짜. 빅맨이 왜 이렇게 많아? 걸릴 때가? 태경이가 돈 다 나주고 왔어. 여기는 뭐, 찬이 땅만 안 걸리면 되네요. 4, 7, 2, 4, 6. 이거 물음표, 물음표. 아,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나도 천사 좀 나와라. 안 돼. 어디. 어, 출발지로 고. 좋다, 나이스. 출발지로 고. 야, 위험지역 싹 벗어난다. 고고. 와, 좋아. 뭐 하나 지으실 수 있으세요. 어, 알아요, 알아요. 랜드마크 가야지. 여기, 어, 잠깐만. 포포 땅에 랜드마크 갑니다. 오우. 포포 랜드마크 갑니다. 빅민 포포 여기 끝장난다. 와, 저 라인 진짜. 와, 이 라인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돈 쓰시고. 포포 랜드마크 합니다. 월급, 월급 주시고요. 야, 이거 가능성 보여.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기 책 쓴 거 줄게요. 와, 도티님이 랜드마크가 너무 많다. 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여기. 책 책 쓴 거. 잠시만요. 월급 주시고. 책 어디지? 나, 나한테 TP해요. 땡. 랜드마크 망을 굿굿. 어디요? 여기. 쓴 거. 아따, 대박이다. 굿굿. 와, 포포 땅에 랜드마크 지어집니다. 이제 빅민, 남축, 포포. 해골, 라인. 여기 대박, 대박입니다. 어, 포포님 랜드마크. 오케이. 귀염귀염하다. 다음, 다음 슈라. 슈아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3. 4, 2, 3. 이제 너 천사도 없다. 5, 8. 1, 2, 3, 4. 아, 이거. 손과 소? 아, 손에 소. 야, 근데 소는 괜찮아. 야, 낙큼 안 걸린 게 어디야. 16만원, 16만원. 아, 그냥 죽고 싶은데. 낙큼 안 걸린 게 어디야. 아, 심장 안 돼요? 아,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아, 그냥 죽고 싶어. 심장 떨린데. 아, 심장 떨린데. 와, 슈라도 이제 돈이 없다. 슈라 이제 거지 됐어? 네. 자, 할게요. 네. 첫 번째, 3. 두 번째, 2.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풍땅. 아, 단풍땅이네. 사실 건가요? 아, 여기는 걸릴 게 별로 없어. 호텔까지 지어주세요. 어휴. 저기 이제 또 내가 인수해서 랜드마크 지어주지. 어머, 어머. 여기, 여기. 아니, 무인도 나올 땐 내가 맨 첫 번째는 투투 안 남았네. 진짜 쓸데없어. 다음, 저 갑니다. 하나. 우리 시작 지점에 있지? 오케이. 아, 저 인수해도 나쁘지 않은데. 190만원 있죠? 월급 받아서. 응. 응. 5? 어. 9. 2. 어. 어. 어, 아이고. 어이구. 어. 어이구. 어이구. 아이, 괜찮아. 여기, 여기 괜찮아. 어이구. 여기 뭐, 나쁘지 않아. 32만원. 딴 데, 건물. 호텔 있는데 안 걸린 게 어디야? 빼가세요. 빼가십시오. 32만원. 주지 뭐, 주지 뭐. 그까이 거. 그까이 거 주지 뭐. 준다 내가 그냥. 하하하하. 32만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다음. 슈라. 슈라. 또 나야? 아이구. 아이구. 자기 차례 오면 곡소리밖에 안 들리네. 아이구. 3. 6. 하나. 6. 어디지? 아, 7, 7, 7. 어? 아니야, 아니야. 슈라 월급 주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야, 슈라야 한 번 해봐. 해볼만 해. 40만원 되는 거야. 20만원 내고. 나 아까 80만원 벌었어. 할게요. 할 거예요? 오케이. 할 거야? 20만원 뺀다? 응. 해. 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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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줄게 0원이 아니라 20만원 깎이는거지 그냥 아 불쌍해 다음 다음 이제 다음 누구야 빅민? 네 2 3 어? 남추땅! 월급 줘 아닌가? 맞지 남추맞지? 남추얼마야? 남추얼마야? 여기 여기 컬, 컬독 아 컬독 컬독이니까 두배네 일단 남추땅이 어 원래가 내가 봐야겠다 원래가 35만원인데 두배니까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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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70만원 일단 드리고요 어 호텔 인수하고 랜드마크 짓겠습니다 오케이 돈 다 내놔 돈 다 줘 자 이렇게 된거 2판 4판이죠 원금 그대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호텔까지 지은거 70만원 주고 괜찮아 커블이 아니야 빅민 70만원 까구요 커블 아니면 되지 안그래? 그러지 그러지 퍼블은 저기 닭이 있는데 뭐 옥자에 와야지 아 여기를 근데 뺏겨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요 괜찮아요 빅민 포포가 있습니다 저한테 남추땅이죠 남추땅 빅민 포포가 있어요 흐흐흐흠 아아 대박 으악 지금 돈 순위는 제가 확실히 많습니다 저 260만원 있어요 아 이거 귀여워 빅민은 여기 인수한다고 지금 100만원 밖에 없어요 지금 걸리면 끝나는거에요 100만원짜리 넘은거 걸리면 딱 무조건 팔아야되는거에요 이제 남추가 제일 귀엽네 다음 딱히 없다 다음 난가? 다음이 네 도채님이요 아아 나 하아 아아 아아 정말 박빙인데 걸릴때 있나? 어우 너무 여기는 걸릴때 딱히 없네 오케이 6 9 9 어 여기 엔더맨 엔더맨 8만원 아 깨알같이 들어오네요 네 엔더맨 8만원 오케이 야 괜찮아 괜찮아 찬이 안걸린게 어딥니까 8만원 주죠 뭐 8만원 그까이거 주지 뭐 남추땅 땅문서 줄게요 빅민님 일로 아 맞다 맞다 여기여기 다음 누구지 슈라 슈라 간다이요 굴려라 간다 1 1 여기 무슨 지뢰밭이야 5 6 무인도 무인도 아아 아 나 진짜 또 생명 연장의 꿈 쩌네 진짜 오래 산다 오래 산다 다음 빅민 고고싱 니다 5 6 11 1 2 3 4 6 7 8 9 11 아 나 진짜 플론이죠 호텔까지 짓겠습니다 저렇게 돈을 다 쓰겠다 아 부자친 애네 여기 비싼데 12번 땅 아 뱅이 들림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마워요 비콘다 왜 안걸려 비콘 진짜 쓸모가 없어 비콘은 땅도 쓸모가 없냐 왜 아 땅도 뭔가 모잘라 하하핳 하하핳 에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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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순이 뒤집혔다 아까 뒤집혔지 땅은 땅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그러네 저는 260만원 있구요 빅민 이제 48만원 밖에 없어요 우와 내 돈 너무 무리했어 지금 부티님 하신 아이고 너무 무리한다 이게 무리하면 안돼 나 차원 된다니까 지금 나야? 벌써 나야 또 나야? 네 뭐야 여기 뭐야 여기 괜찮아 걸릴 데 없어 아직 내 땅은 한 번도 안걸렸어 1 5 2 5 오 몽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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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갑니다 우와 전 돈이 많아요 몽이땅 여기 여기 제가 뺏어요 제가 뺏어 와 이제 여기선 나도 비콘 땅 걸리면 훅 가네 몽이땅 호텔 갑니다 몽이땅 호텔 갑니다 바로 갑니다 68만 6천원 80만 6천원 그러네 와 과연 빅민 도티중에 누가 우승할지 아 왜 슈라 빼고 말해요 에이 아니 슈라 슈라는 저기 한 777 다섯번 걸려서 세번 다 성공하면 모르겠다 아니 나 왜 빼 나 왜 빼 아아 슈라 슈라야 더블 나오는거 아니야 또? 설마 슈라 지금 여기 무인도에 갇혀있죠 1 아이고 첫번째 턴 실패 다음 빅민 제가 할께요 설마 5 하나 둘 셋 넷 어 1만 안나오는데 제발 아 5나왔어 지금 아 슈라우승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어라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잠 뜰 땅 아이 슈라 한번 돈 좀 벌겠네 야 괜찮아 지금 빅민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갉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인수도 못해 22만원 인수도 못해 22만원 인수하내면 얼마에요? 인수하내면 44만원 돈 없잖아 아아 지금 48만원 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22만원 내고 44만원 또 내야돼 그러니까 60만원 넘게 있어야돼 지금 48만원 밖에 없어 아니 땅 파시 땅 파시던가 아 땅 팔까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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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 후회할텐데 아니아니 땅 파는 건데 그러면 안 파는게 날텐데 어차피 그거 호텔도 못 지을거면서 팔아도 그러면 네 퍽픽 땅 팔고 인수하겠습니다 안 돼 돈 어 뭐야 망상 아닌데 퍽픽 땅도 판다고 퍽픽 땅 빨면 얼마나 나오지 여기 얼마 안나올텐데 퍽픽픽 땅 얼마 안나올텐데 퍽픽픽 땅 얼마 안나올텐데 안 파는게 날텐데 아니야 파는다고 했어 끝 낙장 부립 낙장 부립입니다 땅도 없다고 땅 없다고 땅 없다고 땅 없다고 울고 있어 땅 없다고 비콘땅 있잖아 쓸모없는 땅 12만 8천 알바 땅도 있잖아 알바 땅 알바 땅 아 그쪽 쓸모없어 다 쓸모없는 땅만 샀니? 그러면 여기 파실거죠 퍽픽 땅 근데 퍽픽 땅이 얼마 안해가지고 44만원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22만 8천원 퍽픽 땅 어 그럼 될거 같은데 채울 수 있네 그럼 딱되네 딱된다 딱되네 이제 거의 0원이네 오케이 오케이 빅민 거지 됐네 와 이제 걸리면 끝이야 우쿠 퍽픽님 열받았어 내 땅 왜이렇게 싸니 아 큐브님 감사합니다 큐브님 260번째 팬가입 너무너무 고마워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여기 컬러 독점 다음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 콧당하고 알바 땅 왜이렇게 안걸리냐 결국 도티땅만 바라보고 컬독한건데 잠뜰땅 걸려도 얼마 안하잖아 도티땅은요 냄새나서 안걸릴거에요 냄새나잖아 다음 난가 응 아 갑니다 슈라님이 갑자기 백만원대로 올라갔는데 땅문사 넓갔나 아 지금 제가 몽이땅에 있죠 여기 피콘 낙흥 땅만 벗어나면 이기는거잖아 제발 잠뜰땅 걸려나 둘 잠 뜰 땅 괜찮아 싸 갑니다 2 아니면 7 2 4 아 오케이 비콘 땅 아 비콘 땅이네 오 나이스 나이스 슈라 이기겠는데 슈라한텐 줄만해 슈라한텐 줄만해 이거 110만원이에요 아 음 어쩔 수 없지 뭐 야 이거 슈라 갑자기 어 이거 떠오르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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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오빠 사랑해 오우 아 비콘 아 딴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돈으로만 1등 가리면 안되지 자산이 중요하지 슈라 110만원 줘야돼 돈으로만 따지면 지금 슈라가 1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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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줘 이거 이거 아 잘못졌다 부투님이 안사실거잖아요 안사지 안사지 냅둬요 냅둬 다음에 저 이제 그거합니다 훈련이 땅 떠버리니까 갑니다 네 1 어 뭐야 안돼 4 오우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히 뭐야 오우 나 발사기 아니였어 으하하하 으아이 188만원입니다 내 땅이 내가 걸렸어 슈라임 저기 라인 독점이거든요 어 그러네 아 내 땅이 내가 지르네 내 땅이 내가 걸렸다구 376만원입니다 내 땅이 내가 걸렸다구 흐하하하 아 나 발사기줄 알았는데 흐흐흫 376만원 일단 뺏을게요 으아음 흐흫 으아 우와 얼마줘야되지 376만원 으압 잠깐만 도티님 어흐 으윽 으으흐흫 으윽 우와 내가 쓸라게 신이 한시온네 으윽 진짜 와 376만원 역시 여기 세트야 했어 안에 전사카드 없냐구요 도티님 왜요! 잘가요 부르지 말라구요! 도티님 아이고 꼬이 좋아 아이고 꼬이 좋아 그러면 도티님 파산인데? 아니야 건물 팔면 안되나? 근데 그게 원래 갖고 있던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건물 팔면 안되나? 안대요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290만원인데? 파산 파산 마이너스 290만원 290만원 좀 힘든거 같아 너무 높다 빠이빠이 나한테 뭐라 하더니 꼬이 좋았다? 다 판다고 칠 때 안돼 안되네 이봐요 다 부실게요 역시 인생은 한방입니다 갖고 있는 땅문서 다 넣어주세요 이게 비콘 때문이잖아 비콘 따 갖고 있는 땅문서 다 넣어주세요 원래대로 그거까지 나한테 시키는거야? 나 2등이다 호호 2등이다 와 슈라가 살았어 아 진짜 진짜 웃겨 여러분 살 수가 있고 도티님 말대로 슬램덩크 안서생님이 했던 말이 참 여기까지 모른다 거짓했어요 여러분 파산했어요 랜드마크 아무도 안걸려 땅은 제일 많았어? 랜드마크 안살거야 이제 빙미 이제 끝났는데 동물광광지 소 남 솜 다솜 다솜 땅이 부서졌다 다솜님 미안해요 도티님 저기 왜요 수고하셨네요 말 걸지 말아요 아싸 도티님한테 이겼다 끝났다 야 태경 땅 부서 태경 땅 부서 나 슈라 이겨라 슈라 이겨라 슈라 이겨라 무음 휴라 어쩜 좋아 이게 무슨 다 초록색 밖에 없어 짱 멀어 휴라 어쩜 좋아 진짜 말도 안되 베뚜기월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녹색 다음은 누구죠? 슈라다 간다 무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죠 아휴 아쉽게도 어 에이 다 넣었다 다 넣었다 자 오케이 다음에 탈출이 하시나요 아이 무인도였구나 6 이분은 뭐 어디다와도 그냥 태경 땅 아니 내 딱 랜드마크였는데 호텔이요 여기 내 랜드마크였다구요 내 랜드마크 호텔이요 내꺼였는데 여기 내꺼였다구요 그냥 살고하시면 되요 관심좀 가져줘요 11만6천원 아 진짜 다음 슈라 다음 다음 2 탈출 탈출 포포 땅 포포 땅이요 어 잠깐만 돈보고 보실래요 구경하실래요 여기 여기요 제품 보세요 제품 아 내꺼 보면 안되지 돈 좀 있지 않나 추라 아 스파이덜지아님 219번째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거기에 걸리네 자기 땅에 걸려서 파산을 이거 싹 달게요 호텔까지 싹 사시게요 아 이거 나 주지 말라고 땅 먼저 아 맞다 내 땅에 내가 걸렸다 자 8번 땅이면 다사면 내가 나를 파산시켰다 25만 내가 나를 파산시켰다구 25만4천원 진행해주세용 저 갈게요 큐브님 감사합니다 큐브님 서포터 가입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9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여덟 아홉 물음표네 뽑으시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야 여기서 다행이 아니지 다행이 아니잖아 뽑으시죠 큐브님이 뽑아주세요 결심히 뛰어오고 진짜 이거 뛰는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뽑으시죠 뽑아주세요 제발 이상한거 나와라 이상한거 나와라 왜 점프 뛰어 왜 점프 뛰어 저요 왜그래 왜그래 뭔데 뭔데 점프 뛰어 강제대 어 어디 부실래요 아 땅은 이 비콘땅을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돼요 아싸 신난다 나도 부실래 비콘땅 부숴주세요 도티 나를 멸망시킨 이 비콘땅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악의 기운이 안돼 여기만 안왔어봐 도티 땅도 안걸리지 내 정이 많 터지니 한마리야 비콘이 문제야 비콘이 비콘 부숴버려 부술거야 부숴버릴거야 비콘 부숴버릴거야 내가 부술거야 방어카드 방어카드 있는데 어 맞다 방어카드 있었잖아 어 맞아 아 그게 근데 방어카드가 갖고있는 상태에서 천사 카드를 갖고 생기면서 방어카드가 사라지는거죠 아 그렇구나 맞다 맞다 그리고 천사를 썼으니까 이제 아 그러네 아이고 아깝다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80만원 주면 되는데 80만원? 우와 비콘당이 비쌌어 비콘당 좋은데지 모드의 마블에서 여기가 오사카 이런데 자 다음 무슨 빅미님은 그냥 던지고 활보하면 돼? 아 그러니까 돈자랑을 해볼까 네 돈자랑 해보시죠 슈라고 와 400만원 있어 빅미 와 와 와 와 답이 없다 이거 슈라야 근데 슈라도 240만원 있긴 한데 슈라 차례 슈라야 랜드마크가 없어 랜드마크가 랜드마크가 3방짜리가 없네 너는 슈라는 3 어 오 5 와 와 잘 피해가네 싹하실거에요? 여기 비싼데 은근히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다 다 해야지 너 지금 이길라면 무조건 다 해야돼 여기 아 다 다 다 어 다해야돼 인수를 당하더라도 다해서 돈을 뽑아내야돼 수원 땅이 다 해야돼 땅이 니가 너무 없어 땅이 니가 너무 없어 어 56만원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놔야돼 다 슈라야 그 슈라 돈 많은데? 응 어 56만 8천원 저기 원래 랜드마크 있었는데 내가 세워줬었는데 응 아니 어떻게 나가 파산하니까 사람들 죽어야 되냐 빅미님 꺼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다들 안 걸리더니만 파산하고 나니까 다 와 와 와 니 말 안나오면 된다 다솜님 땅이네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닌데 망태가 아닌데? 아니 아니야 괜찮아 인수 당해도 돼 랜드마크 짓겠습니다 괜찮아 슈라야 괜찮아 매입할거에요? 예 물론이죠 장난 아닐텐데 아 괜찮습니다 땅이 일단은 걸렸으니까 기껏 지어놨더니 다우셔 기껏 지었더니 다시하고 랜드마크네 다솜님 땅이 이렇게 왔다갔다 그래도 우리 말 랜드마크 다시 생긴다 그러게 이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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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거 비싼데 돈이 많구나 돈 많아 내가 만약 찬이 오빠 걸리면 찬이 오빠 그겁니다 랜드마크 복사해 봐야겠다 아유 바쁘다 이 비콘말이 지금 튕겨가지고 내꺼였는데 여기 아까전에 왜 두 번 다 걸렸단 사람들이 근데 다솜 땅이 인기가 많네 그러네 그러네 랜드마크가 두 번이나 지어진 유일한 땅이네 다시 지어지네 다시 지어져 세 명이 다 주인이었네 한 번씩 태경이 빼고 저 오빠는 버블은 야 쟤는 있었는지 까먹고 있었잖아 진짜 쟤 우리 같이 했던 사람인지 쟤 태경이 잊고 있었네요 저의 수호천사입니다 왜 다솜님 땅에 박아요 이쁘게 지어줘요 돈을 다 나한테 주고 가더만 아 진짜 태경이 땜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빅민한테 돈 다 지고 갔잖아 아이 거렁뱅이 같은 태경 진짜 거렁뱅이라뇨 아이 거렁뱅이 다음 슈하 갈게요 어 돈순이 뒤집혔어 슈하 돈 왜 이렇게 많아? 6 인수받아서 다시 돈 뺏었지 와 슈하 돈은 중요한게 아니야 자산이 중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 알바당인데 알바당 오케이 호텔 지어하지 호텔 호텔 지어 빨리 지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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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아이고 일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쭈쭈 다음 잘 피해가고 있어 다행이야 네 잘 피해가고 있어 야 진짜 몰라 드라마 나올지도 몰라 2 7 비애기 어 어디어디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트리플독점 할거 같은데 스읍 잠깐만 트리플독점 곳인데 그럼 바로 빠이빠이인데 일단 빅민가서 펄독하고 비콩가면 트리플독점인데 하나 지금 두 독점이 없겠는데 색 지금 두개 어 잠깐만 여기 빨간색도야 빨간색? 빨강 핑크 빨강 핑크 빨강 어? 어? 그러네 끝났네 아 아 망했다 그래도 깔끔하게 빅민이가 빅민 딱 딱 그래 빅민 땅을 펄독하고 딱 끝내면은 모양새가 와 대박인거는 아 대박 지금 혹시 어 대박이네 아 자 슈라야 마지막 던져 간다 망했네 슈라야 니가 아 아니야 어떻게도 져 어떻게도 진다야 어 어라? 삼삼? 삼삼 육이다 하나 둘 어? 잠깐만 혹시? 어디야? 어딘데? 어? 잠깐만 잠깐만 혹시 강재매가 혹시? 어? 제발 혹시? 강재매가 이제 없겠지 몇개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해보쇼 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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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해봐 안돼 어? 올림픽 관광인데? 망장 낙큼 아까 올림픽 관광 낙큼이었거든 끝났네 끝끝끝난거 같은데 아이고 끝났네요 자 빅민님 가시죠 야 이게 타이밍 맞게 비도 내린다 비도 내려 빅민 땅으로 이동해서 빅민이 이기니까 비가 내리네 하늘이 노했네 야 아니 빅민이 이기니까 비가 내리잖아 야 빅민이 이겼네 자 다 모이죠 여러분 그 말해주신분들도 마이크 켜주시구요 네 아이고 이것도 아 어쩌다보니까 다소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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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어 다소음짱 고생이 많았어요 빅뻔님 수고했어요 파랑뻔님 감사합니다 다소음짱 대박이네 단포가 끝나고 남아라 하하하하 니가 남아 니가 아 오빠 진짜 못하더라 철팀 남아라 니가 남아 죽여 그냥 대박이었어 자 클로징 하죠 제 뒤로 서주세요 빅민 땅에서 해야겠다 기본은 나쁘지만 우승자에 대한 예우는 좀 지켜주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즐겨본 마인크래프트판 브루마블 도티의 마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번째 우승자는요 그냥 어쩌다보니까 태경이 덕분에 이겼네요 솔직히 이거는 빅미 빅민이 캐리한게 아니라요 태경이가 캐리했어요 태경이가 빅민 캐리했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진짜 야야야야 한마디 해봐도 어? 태경 좋은 자리 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도움이 내 도움이 컸지? 앞잡이 야 니가 다했어 나 싫어 그래 싫어 싫어 하하하하 자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맙구요 우리 말역할해준 우리 미쁨님 다솜님 그리고 차님님 그리고 단풍님까지 어 마이크도 못쓰고 그냥 쫄래쫄래 이동만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텐데 네 너무 고생하셨구요 컨텐츠를 빈내주셨습니다 나머지 우리 운영자분들이 제일 머리가 아팠을거에요 잠뜰님 아이몽님 계산한다고 다 수동으로 플러그인에서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거 다 계산해주신 분들이에요 너무 고생하셨구요 우리 또 참여해준 태경이 슈라 빅민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로 즐겨본 도티의 마블 여기서 이만 뿅 뿅 뿅 도티의 마블 도티의 마블 도티의 마블 도티의 마블 도티의 마블 도티 도티